매일 아침 사원 지붕 위로 해가 뜨는 나라 흰 코끼리와 에메랄드 사원이 빛나는 자유의 땅 태국 논보는 강자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 무기체계의 무한 경쟁지 어느 한 나라에 휘둘리지 않겠다 T50 세계 진출의 두 번째 도전지 단순히 좋은 제품만 파는 것은 하수다 T50의 고객 맞춤형 신공 비교 대상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다목적기로서는 높은 평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동급 최강 다목적기 태국으로 간 T5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의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의 해외 수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삼성항공 시절부터 현재 카이에 이르기까지 국산항공기 개발과 해외 수출 업무를 이끌어오신 이봉근 고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근입니다 역시 카이에 근무하시며 T50 체계 개발과 해외 수출 사업 현장에서 활약해 오신 신동학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학입니다 월간 플라튼의 홍의범 편집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의범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얽힌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태국 수출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태국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광범위한 질문 한번 짚고 갈 텐데요 편집장님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경제하고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무기체계 수출의 주요 시장기를 할 텐데요 현재 아시아에서 T50이 활약할 수 있는 고등훈련기 또 다목적 전투기의 시장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하나 해주시죠 일단 시장 상황은 사실 아시아에서도 동남아 국가들이 얼마 전까지는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전투기 구매에 그렇게 많은 양을 못 샀는데 아무래도 지금 안보 환경이 좀 예전과 달라진 것도 있고 또 아시아 국가들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서 전투기 구매 사업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의 F-16 계열 전투기를 또 추가 구매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러시아제 전투기도 최근에 도입 계약을 맺었고요 이미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T50이 후보로 들어가 있는 경호 전투기 사업이 있고 그 밖의 태국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우리 T50 계열 기체를 샀을 뿐 아니라 또 그거만 별두로 또 신형 전투기 구입을 지금 희망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전투기 구매는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그러면 T50이 그 안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게 본격적인 전투기들하고 비교하자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집니다 원래 전투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F-16이라든가 수호의 27, 30 계열같이 러시아하고 미국이 내세우는 양대 전투기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그 기종들하고 1대1로 붙는 건 애당초 무리고 심지어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으로 봤는데 JF-17하고 비교해도 상대는 아무래도 전투기다 보니까 T50이 좀 밀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T50 같은 경우는 전투기가 아니라는 장점을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또 본격적인 전투기까지 필요 없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전투기에 가깝게 운용할 수 있는 기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전투기가 있는 나라들이라 쳐도 사실 전투기라는 건 아시다시피 띄울 때마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의 방공망의 위협도 없는 곳에 폭탄 떨어뜨리려고 전투기를 띄우는 것보단 FA50을 띄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초음속이 안 되는 아음속 공격기보다는 무장탑재량도 많고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FA50이든 T50이든 그 T50 계열 기체들이 수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T50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 고등훈련기와 다목적 전투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수요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시아 시장 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우리가 견져볼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거무님 현재 우리 T50 문제 아시아 고등훈련기 지금 그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전망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5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을 했죠 16대를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이라크에 12월 달에 24대 수출을 했죠 그리고 2014년도에 필리핀에 12대 수출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태국이 항공기 도입으로 따지면 두 차례에 걸쳐서 12대가 들어있고 또 추가로 두 대가 더 도입이 될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예산도 반영돼 있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거둔 T50의 수출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망을 해보면 당장 와 있는 기회가 저희들이 같이 얘기 나눴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전체 36대 규모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초도분이 12대냐 18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36대까지 갈 수 있는 또 다른 신규 고객이 될 수가 있고 기존 고객 중에 이제 엔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필리핀도 추가 구매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홍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회사 입장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중점 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신난방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신난방 정책의 10개국이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중에 또 많은 국가들이 우리 잠재국의 후복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상 국가이기에 또 저희들도 이런 10개국하고의 어떤 협력과제, 화하는 것도 방산수출의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회 요소를 제가 또 찝는다면 아시아권에서 최근에 미국 전투기 측면요 미국 전투기로 돌아서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러시아 전투기, 중국 전투기의 품질적인 측면이라든가 후속 군수지원에 애로를 느끼고 어떤 불만이 많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비싸지만은 좀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전투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F-16이 들어갔다고 하면 T-50은 F-16의 사이즈 측면에서 80%고 동질성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T-50을 훈련기 내지는 전술을 입문 훈련기로 또 판매할 수 있는 경공격기 말고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 요소를 찾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많은 기회 요소를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역시 시장을 개척을 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세안 10개 국가 현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장점들을 끌어내려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우리가 수출 상대국으로서의 그런 잠재적인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T-50이 태국으로의 수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고모님 현재 저희가 태국으로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요 공군 항공기 시장에서 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도 특히 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 역사성 이런 부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중요성도 포함해서 설명을 주시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태국은 사실 군사력 굉장히 큽니다 아시아권에서 군사력도 크고 그 다음에 사실 대국이에요 그리고 태국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고 하는 게 외세 침략에서 자유로웠다 그게 꼭 국가가 어떤 부강에서 힘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국민이 지혜롭고 국가의 리더들이 그만큼 외교적인 그런 관계를 잘 맺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군사력을 갖춰나가고 그 다음에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도 그대로 투영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태국은 무기체계를 우리 좀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기체계가 다변화되어 있어요 어느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즉 어느 한 나라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처럼 이런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나라 참 힘듭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넘보는 강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을 통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장이 성공했구나 아 저 팀은 정말 능력 있네 뭔가 있네라는 또 하나의 부가가치를 우리가 얻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태국이 아시아 지역 중에서 시민 통치를 받지 않은 국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국가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들은 워낙 많이 익히 알려졌으면 수출하는 과정에서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또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제 태국이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태국은 항공기 훈련을 하는 체계가 처음에 기본훈련기를 스위스 필라투스에 있는 PC9을 쓰고 있었고요 고등훈련기를 체코에서 만든 L-39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프란트라인 파이터로는 전투기급으로는 F-16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가 2013년에 그리펀 자스 39을 12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고등훈련기로 썼던 L-39 체코에서 만든 비행기가 도입이 1993년에 40대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첨단 전투기인 그리펀하고 F-16이 갖춰짐으로써 조종사를 그만큼 더 스킬업된 조종사를 양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훈련기인 L-39는 너무 오래된 비행기라서 성능도 떨어지고 점점 도태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훈련기가 시급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기존의 L-39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PC9의 기본 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전술인물 훈련이라는 고등훈련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했고요 또 다르게는 Combat Search and Rescue라고 해서 전투인무도 같이 수행하는 그런 항공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이 부합하게끔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거기 세계 아주 쟁쟁한 유수한 항공업체들 5개가 입찰을 해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 5개 업체는 미국의 스코피언, 이태리의 M346, 러시아의 약 130, 중국의 L15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태국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청되고 있던 사안 중에 하나였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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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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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휴대폰 강자 노키아입니다 1998년 핀란드의 노키아가 미국의 모토롤라를 제치고 휴대전화 시장 세계 1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불과 15년 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마는데요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 40%를 점유하며 핀란드 전체를 먹여살리던 노키아 휴대폰 사업은 대체 무슨 이유로 그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말았을까요 노키아의 몰락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평가는 스마트폰 시장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란 정확히 말해 하드웨어인 단말기와 그 운영체제를 묶은 개념이죠 그 중에서 영업이익과 시장 주도권을 좌우하는 힘은 역시 운영체제 즉 OS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 1세대와 함께 전용 OS인 iOS를 발표하며 시장을 선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보다 앞서 스마트폰 OS 시장을 점유한 회사는 바로 노키아였습니다 1998년 노키아는 모토롤라 에릭슨 등과 손을 잡고 신비안이라는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자사의 초기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합니다 그 결과 노키아 주도의 신비안은 2008년까지 스마트폰 OS 시장의 60%를 장악하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를 잘하는 기업은 뭘 해도 잘하는구나 라고 감탄하던 순간 노키아의 상승세는 절벽을 만납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과 iOS를 발표하고 이듬해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발표하며 소수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스마트폰은 갑자기 전 세계인의 필수품으로 급속히 퍼져갑니다 아니 이제 스마트폰은 손에 쥔 전화기가 아니라 인류의 문명과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됐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이런 확장은 노키아폰이 탑재하고 있던 기존 신비안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키아 CEO인 올리페카 칼라스 부어는 아이폰을 두고 장난 같은 제품이다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한 것이 표준이다라며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점령했던 노키아가 새로운 확장과 혁신을 거부하며 몰락을 자초한 결과였죠 스마트폰 시장의 예처럼 플랫폼이란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시대의 기준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 논리는 T-50이 가야할 길에도 적용되는데요 지속적인 성능 개량으로 다목적기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T-50이여 혁신의 플랫폼이 되어라가 되겠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의 태국 수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모님, 태국과의 수출 내용은요 무려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된 배경과 주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태국 사업은 사실 L-39라고 하는 체코 항공기 교체하는 사업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아주 오래 전이죠 태국 공군이 약 40대 L-39 항공기를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10대만 살아있고 가동이 되고 운영 가동이 되고 30대는 가동이 불가한 그런 상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태국 공군이 버텨오고 있었는데 이런 게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우선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L-39 교체 사업이고 그다음에 M-346에 들어가서 선행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정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사업병이 작은 거예요 사업병이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역전시키려고 했을 때 가장 난건에 보공착한 게 사업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태국 공군이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게 약 32대 정도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열렸을 때 열렸을 때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T-50을 구매하려다 보면 그러다 보니 예산을 좀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 낮춘 예산은 결국은 대수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우리가 그 낮은 예산을 또 보고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패키지의 또 달인답게 거기에 맞춰서 또 자 4대 먼저 들어갑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또 손실도 일부는 감수를 할게요 대신에 뒤에 들어오는 8대는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되죠 이 또한 공개 경쟁으로 가야 될 텐데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도 가능성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항공기 4대를 사놓고 나머지 8대를 갖다 다른 기종으로 갔을 때 그 운영 부담은 누구한테 가느냐 오롯이 태국 공군한테 갑니다 대수 소규모 대수를 가지고 2종 간의 항공기를 운영한다고 하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서로 다른 운영 환경 속에서 비행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조종사, 정비사도 습습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 운영 유지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4대 그다음에 8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우리가 제공해야 될 각종 패키지들이 있어요 당연히 항공기 운영에 따라가야 될 걸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리부속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화 시켜서 항공기가 도입되는 그 시점에 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수리부속과 후속군수지원 패키지를 그 시점에 딱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작은 예산을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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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서 금년에 이만큼 내년에 이만큼 후년에 이만큼 딱 넣었다 이거 우리는 초도에는 그거를 한 패키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국가의 공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또 고객 맞춤형으로 맞춰가지고 자 그만큼 규모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이거 그 다음에 항공기에 들어갈 때 예산에 맞춰서 만큼 이렇게 했을 때는 고객 입장에서 만족스럽고 우리는 또 수요를 또 창출하는 또 수출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고객과 저희들이 해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 내용이 복잡한 만큼요 마케팅 협상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한 조금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있어요 한 가지 그 이게 민족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협상을 다니다 보면 인도네시아 다르고 필리핀 다르고 태국 다르고 뭐 남미 또 페루 다르고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고객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유해해요 화를 안 내요 그래서 협상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이 좀 자기 의사 표현을 강하게 하면서 내 주장을 그건 아니야 나는 이게 필요한 거지 그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뜻도 한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협상에서 진행이 됐어요 끝이 나고 그리고 저는 제 자의적인 해석을 했죠 이건 성공한 협상이다 이 정도면 뭐 고객도 저 정도 표정이 없고 아 그렇게 큰 거부 가능이 없었어 돌아왔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딱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었는데 저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우리 팀원들도 다 했겠고 아닌가 아 생각해 보니까 아 이분들은 이분들은 상대방 앞에서 화난 표정이라든가 또는 적극적인 거부 사랑이든가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을 예의가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화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적잖이 당황했던 경우도 있었고 다시 그 동일한 어 사안을 두고서 재협상을 벌였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문서로서 매조질하는 그런 경우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만큼 대국의 수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나오신 세 분의 패널께서 또 앞으로 이제 좋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을 좀 해야 될지 부분까지 합드려서 마무리 말씀으로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홍의범 편집장님께서 시작을 해 주시죠 예 사실 계속 수출 실적이 쌓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경쟁자들의 견제라든가 어떤 수출 시장의 어떤 난관이 점점 더 격화된다 경쟁이 심해진다라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수출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아주 유리한 어떤 결과를 작용을 합니다 이게 수출이 안 됐던 비행기와 수출이 한 나라만 됐던 비행기와 수출이 네 나라가 된 비행기 이게 단계별로 이상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마 지금 단계에 서면은 어느 고객도 T50 계열 기체를 무시는 못할 거예요 경쟁력을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존에 쌓았던 실적을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 실적을 통해서 이제 경험으로 이제 어떤 단가 절감이라든가 어떤 그동안은 몰랐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마케팅을 한 한편으로 또 그동안 못해왔던 어떤 성능 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해서 이제 미래 잠재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동학 실장님께서 처음 태국이 사고 싶어 했던 또 요구했던 임무를 만족시키는 비행기로서 훈련기는 공격 기능을 정확하게 갖춘 항공기로서의 또 한 번 검증을 거치는 좋은 기회가 됐고 이는 총 5개 국가, 쟁쟁한 미국, 러시아가 포함된 총 5개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우리 한국의 항공기 애프터 서비스가 믿을만하고 좋다는 그 주장이 숫자로 표시가 돼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TOC를 검증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최종 마무리는 물건을 팔아보는 건데 물건을 팔아보면서 제품을 팔아보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또 태국 사업을 할 때 또 다른 작품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건 실시간 후속 지원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태국의 후속 사업으로 처음 또 판매를 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수출하는 특성상 고객은 저희보다 항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차도 있고 밤낮도 바뀝니다 하지만 태국이 실제로 우리 비행기를 쓰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항공기의 주 임무장비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임무장비가 그동안 장착됐던 항공기 몇 호기에 장착됐는지 알 수 있고 지금 어느 호기에 들어가 있고 수명은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이게 언제쯤 되면 고장이 날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품목을 미리 사둬야 되겠다 하는 예측 시스템까지 다 가능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태국에 지금 제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정말 후속 지원 시스템에 토대를 다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태국이 추가됨으로써 아시아에 사실은 공격기로는 베스트셀러 품목이 됐는데 추후에 판매를 하더라도 그런 후속 지원 능력의 강점이 충분히 검증되고 부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근 군께서 네 앞선 두 분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과 그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태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게 TOC 방공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제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3, 40년 동안 운영이 되는 제품이고 또 이게 연공방에 쓰이는 제품이란 말이죠 일반 제품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고객이 또 민간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아니고 또 고객의 정부 그다음에 고객의 공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민간 비즈니스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의 비즈니스고 국책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철학은 단순히 좋은 제품만 파는 것은 단순히 좋은 제품만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것은 저수, 하수다 이 좋은 제품은 기본이고 거기에 고객에게 좋은 인식을 가지게끔 제품을 판매하는 게 고수다 그리고 고객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해야만 3, 40년 동안 운영되는 우리 제품이 그것도 고객을 정부 또는 군으로 상대하는 이 비즈니스 특성상 후속 사업도 창출이 가능할 뿐더러 그리고 고객의 만족이 결국은 양국 간의 신뢰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TO10의 대국 수출 과정에 있어서의 노하우, 팁, 지혜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 항공기 구매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과 30년 이상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전에서 검증된 기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공군 항공기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T-50과 FA-50은요 마치 도장기기를 하듯 항공 선진국들이 길어선 같은 기종들을 하나씩 물리치며 시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첫 실전에 투입된 FA-50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데데데데 Stefan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